안녕하세요. How to TOEIC 실전서 저자우 송수입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는요. 990이면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팁을 제가 강의를 오늘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880 시리즈까지 우리가 설명을 해오면서 880에서 대부분 문제의 유형을 보기를 보고 파악하는 방법을 우리는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실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유형 중에서 이런 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시험장에 갔을 때 좀 편안한 마음으로 990 정도 됐으니까 90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시험 문제를 좀 편안하게 보자는 의미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장이 1, 2, 3, 4, 5 형식 중에서 1, 2, 3 형식만 주로 집중돼서 나온다. 그것도 특히 3 형식만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온다. 이런 사실은 이미 앞에서 얘기를 다 제가 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파트 5, 6에 나와 있는 문장들은 특히 파트 101번부터 140번까지 어떤 문장이 나오느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토익에 등장하는 문장 파악하기. 제가 봤을 때는 토익 101번에서 140번까지 문장들은 딱 이렇게 생각한다고 봐요. 이렇게 나온다고 봐요. 그냥 평범하게 주어부터 시작하는 문장과 그 다음에 주어부터 시작하지 않는 문장 크게 나눴을 때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주어부터 시작하지 않는 문장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그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어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다 이런 특성을 가져요. 주어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뭔가 이제 뭐가 나오겠죠. 이렇게 문장 제랍에.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서 반드시 콤마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콤마 뒤에 반드시 그 문장에 진짜 주어랑 진짜 동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형태를 기억해 두세요. 안 그러면 주어부터 시작하니까 말 그대로 그냥 바로 문장 시작하자면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수식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이런 단순한 문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다 다 이런 대략적인 형태를 취한다. 그래서 뭔가 앞에 나오고 주어가 아닌 무언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콤마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주어동사가 그 뒤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대략 아는 사람들은 주어동사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문장을 좀 더 빨리 담보다 몇 형식인지 문장의 구조 확실하게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파악하자는 의미에서 주어부터 시작하지 않는 문장. 그 다음에 주어부터 시작하는 문장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주어부터 이러면 반가운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 갔을 때 주어부터 시작하는 문장이 대부분이에요. 이것도 몇 퍼센트 했을 때 제가 보기엔 한 60-70% 다 이걸로 시작해요. 너무 쉬운 거예요. 토익에 나와 있는 문장들은 그냥 주어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어부터 시작하지 않는 문장에서는 명령문, 동사원형부터 시작하는. 맞죠? 그런 거 단순한 거. 그런 거 말고 그 다음에 또 주어부터 시작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 때 사실 가주어 잇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시험장에 갔을 때 그날 만약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봤다 그러면 그냥 재수 좋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잘 안 나올 거예요. 가주어 진주어는 무조건 다 뭐로 시작해요? 이래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보호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투부정사 이하가 진짜 주어예요. 그래서 가짜 주어 잇은 번역하지 않고 투부정사 이하를 진짜 주어로 번역한다. 번역하는 요령은. 그래서 지금같이 뭐가 어렵다? 투 메이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어렵다. 투 메이크 플랜 쓰니까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데 진짜 주어는 투부정사로 가는 방법이랑 데트절로 가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데트 이하의 사실이 매우 크루셜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크루셜 중요한 중대한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지금같이. that our sales representatives possess. 그러니까 우리의 영업사원들이 뭘 소유해야 된다. good bargaining skills. 그러니까 훌륭한 협상 기술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문장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가짜 주어이긴 하지만 주어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이다. 자 지금부터는 주어부터 시작하지 않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지금같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전명구부터 시작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전명구부터 시작하든 말든 이걸 알아서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실제 시험장 가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 번호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블랭크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뭐라고 써 있겠죠. 그러면 문장 제일 앞에 뭐가 오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럴 때 맨날 주어가 정답이 아니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주어면 명사 고르면 다 답이에요. 맞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로 시작하지 않는 문장도 반드시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몇 개 나온다고 해야겠어요. 최하 두 개나 세 개는 꼭 나와요. 매달 그것도.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되는 문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연구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전명구부터 시작하고 그랬으니까 이 자리에 전명구부터 시작하고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진짜 주어동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눈썰미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아 여기가 전치사구나. 그 다음에 그 뒤에 명사로 끝났구나. 근데 후치 수식어가 하나 더 왔구나. 그죠? 증가로 인하였는데 뭐에 증가겠어요? 인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였으니까 고객 숫자의 증가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콤마가 있으니까 이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명사 여기까지가 주어구나. 그 다음 진짜 동사가 여기 나오긴 나왔구나. 주어동사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명구가 시험 문제에 통째로 다 나오나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통째로 다 나오나요? 그랬을 때 그렇지 않고 전치사 부분만 나오죠. 그래서 막상 시험장 가면은 이 부분만 블랭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부분만 정답돼요. 근데 아무 전치사가 아니죠. 뭐 앱 뭐 이런 전치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뜻이 약간 접속사랑 비슷한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because of나 뭐 due to 혹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나 in spite of 혹은 뭐 이런 거 뭐 인스테로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전치사로 돼 있는 애들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온더라. 그 다음 콤마가 또 있네. 그 다음에 여기 접속사 있구나. 그러면 지금 같이 아 이렇게 접속사로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같이 2번 문장을 봅시다. 이렇게 가다가 여기 와가지고 콤마 찍어놨어요. 딱 보니까 이게 접속사예요. 맞죠? 그럼 아 종속절이 먼저 왔구나. 주절보다. 그러면 진짜 주어는 투어리스트가 주어고 인조이가 통사구나. 맞죠?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접속사니까 이 자리에 블랭크 때려놓고 지금 같이 접속사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 맨날 나오잖아요. 접속사. 근데 접속사의 위치는 두 가지로 나오죠. 그래서 문장 제일 앞에 접속사의 위치를 물어보거나 하는 거. 혹은 지금처럼 문장과 문장 사이죠. 주어동사. 그 다음에 저 뒤에 주어동사.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접속사의 위치. 혹은 문장 제일 앞에 위치. 매달 두 가지 출제 다 되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문장 제일 앞에 뭐하고 했을 때 문장 제일 앞에 블랭크 때려져 있고 그 뒤에 주어동사 나와있어. 근데 그 뒤에 가서 콤마 있고 또 주어동사 나와있어. 100% 접속사가 정답인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접속사, 주어동사를 뭐로 바꿀 수 있다? 분사로도 바꿀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지금 같이 원래 이게 뭐야 갑자기 이 부분에 그랬을 때 이 부분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콤마 찍고 있고 주어동사. 진짜 주어동사. 그럼 그 앞에 뭐로 시작해? 그랬을 때 접속사, 주어동사가 줄면 분사기 때문에 분사, 분사로 시작한다. 그죠? 굉장히 어려운 문법 중에 하나예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진 않더라도 1년에 한 개나 두 개 정도는 나오는 스타일이다. 그 다음에 문장 제랍에 투부정사가 외우죠? 그랬을 때 원래 투부정사는 이 뒤에 쓰는 거예요. 이유나 목적을 나타내는데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제랍에 갈 수도 있어요. 부사정용법의 투부정사가. 그래서 지금 같이 이거 해석하면 또는 to ensure, 뭘 보장하기 위해서 avoiding, 그러니까 뭐뭇을 확실히 피하기 위해서 avoid의 목적으로써 excessive overhead, 그러니까 지나친 고정비용을 피하기 위하여. 부사정용법. 그 다음에 어찌어찌 하라. 이거죠. 뭐뭇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콤마 있고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firm. 동사는 decided. 맞죠? 정답은 투부정사 자리. 문장 제랍에 투부정사로도 시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명령문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고 이건 쉬운 거고 동사 원형부터 시작하면 명령문이죠. 보나마나.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딱 문장 제랍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주어동사로 나왔다. 그러면 이 자리의 정답은 그랬을 때 전명구. 전치사가 답이 되게. 맞죠? 그 다음에 접속사, 주어, 동사. 콤마 찍고 주어동사. 맞죠? 접속사만 정답으로 나옴.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주어동사인데 접속사, 주어동사. 줄이면 분사부터 시작하니까 문장 처음에 정답은 분사. 오케이?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배웠던 대로 투부정사.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또 있나요? 그랬을 때 원래는 문장 제랍에 부서오죠. 이렇게. 너무 오래된 스타일이라서 안 나오는 스타일. 10년 전에 유행하던 스타일. 그래서 별로 알아봐야 도움은 안 되는. 실제 막상 시험장에서 별로 출제가 안 될 테니까 별 도움은 안 되는 스타일. 그래서 문장 제랍에 블랭크 때려져 있을 때 정답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분사, 투부정사, 전치사, 접속사, 부사. 굳이 얘기하자마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종류의 정답이 튀어나올 것이다. 이거죠. 정리를 해주자마자. 이것도 싹 머릿속에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떨 때 이 방법을 쓰면 좋으냐면 시험지를 딱 받자마자 파본검사 할 거예요. 근데 파본검사 시간에 뭘 하는 게 좋습니까? 청취를 지금같이 읽어두는 게 좋습니까? 파트 3나 4나 혹은 문법문제를 하나라도 더 푸는 게 좋습니까?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문법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문법문제 푸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파본검사 시간과 그 다음에 파트 1 디렉션 읽어주는 시간 거의 1분 정도 읽어줘요. 그리고 파본검사하는 시간 감독관에 따라서 제일 수 좋은 감독관 만나면 한 2분, 3분도 줘요. 그러면 2, 3분을 다 합쳐서 문제를 보면서 표시해놓으면 돼요. 이 문제는 이럴 것이다. 그래서 여기 써있는 것처럼 보기에 비동사 플러스 PP가 있는 문제를 찾아와 표시해놔라. 왜 표시해놓으란 얘기예요? 그 때 수동태 문제일 테니까 아마도. 그 다음 투구정사가 있는 표시는 왜 해놔? 그 때 그게 바로 투구정사 문제일 테니까 보나 마나. 그 다음에 투 다음에 블랭크가 있으면 어쩌라는 얘기지? 이 투가 투구정사의 투 라면 동사 원형이 답이고 전치사라면 명사나 동명사가 답이다. 근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건 책에 다 정리해놨어요. 전치사 투로 이루어지는 수고 근데 그거가 아니면 다 동사 원형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문장 제일 앞에 빈칸이 있는 문제는 두세 개가 매달라올 것이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다섯 가지의 정답이 그 중에서 두 개가 세 개에 추려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기가 전부 동사이고 시재가 다 달라? 그럼 뭐 시재 문제죠. 그 다음에 시재에 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얘기했을 때 과거와 미래가 가장 많이 나오는 편이다. 그 다음에 보기에 접속사 엔드나 벗이나 오알이 단 한 개라도 껴있으면 엔드를 그리고 벗은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해석이 아니라 왜? 이런 애들은 병렬구조를 취하는 등위접속사이기 때문에 병렬구조가 맞는지부터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보기에 있으면 블랭크가 있고 블랭크 앞뒤로 품사가 똑같은지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의 품사가 똑같은지 그걸 확인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똑같아 그러면은 100% 답은 뭐예요? 엔드나 벗이나 오알이 답이다. 그 다음에 역시 병렬구조의 또 다른 형태죠. 엔드 앞에 블랭크가 있으면 엔드 앞에 어떤 품사가 오느냐? 엔드 뒤에 품사를 보고 맞출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엔드 뒤에 블랭크가 있냐? 그러면 엔드 앞에 있는 품사를 보고 엔드 뒤에 품사를 우리가 스스로 유추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보기에 동사 원형에다 ing 두 개가 다 있다. 그럼 이게 뭐야? 그랬을 때 분사죠. 그 다음에 보기에 동사 바로 다음에 빈칸이 있으면 뭐니? 그랬을 때 답은 자 들어봅시다. 만약에 이게 자동사야. 그럼 자동사로서는 일형식 동사를 말하니까 수식으로서 부사가 오겠죠. 혹은 아까 얘기했듯이 부사구 온다고 그랬어요. 즉 전면구가 오죠. 그렇죠? 2도 2도 다 싫어.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구정사 그 다음에 종속절 네 가지 옵션이 있네.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타동사라는 뭐가 올까요? 타동사라면 목적어가 와야죠. 근데 목적어의 품사는 목적어로서 누구나 다 아는 명사 맞죠? 그 다음에 컨셉을 다 하면 그 다음에 컨셉을 다 하면 목적으로 써 동명사 인조이 ING 컨셉을 ING avoid ING 맞죠? 그 다음에 아까 많이 봤던 데트절 데트절도 목적으로 많이 쓰였잖아요. 그래서 데트절과 같은 종속절 근데 시험장 가면 데트절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데트절이라고 기억해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사적 요법에 투부정사 그래서 지금 같이 총 네 가지가 정답으로 골고루 다 나온다. 그 중에서 동명사가 조금 잘 안 나오고 명사나 투부정사 같은 거 의외로 잘 나온다. 특히 명사는 시험장에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일일이 다 넣어봐야 되네요. 그랬을 때 맞죠? 자동사일 땐 일단 부사 넣어보고 타동사라고 여기 있으면 명사 한번 넣어보고 그래서 해석이 부사로 넣었는데 너무너무 잘 돼. 그럼 부사가 답인 거예요. 근데 해석이 명사가 넣었는데 해석이 참 잘 돼. 그럼 명사가 답인 거예요. 그건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전치사와 명사 사이에는 이미 다 했지만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분사 소유격 세 가지가 답이다. 그럼 동명사도 오는데 동명사일 때는 이 명사가 반드시 목적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을자나 를자로 넣어서 번역을 했을 때 번역이 삭통한다. 그러면 동명사가 답이에요. 또는 정말로 재수 좋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관사가 있거나 이렇게 그럼 여기 형용사는 못 쓰나야겠어요. 형용사 뒤에 관사를 쓸 수 없죠. 소유격 뒤에 관사 쓸 수 없죠. 분사 뒤에 관사 쓸 수 없죠. 무조건 답은 동명사 그냥 100% 동명사 해석 안 해도 무조건 동명사 답 되는 케이스. 시험장에 가면 이런 경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문장 절압에 블랭크가 거져 있죠. 그러고 나서 여기 주호 올 자리인가 하고 봤더니 이 뒤에 콤마 와 있죠. 그 다음에 진짜 주호는 뭐야 safety inspection 얘가 주호고 그 다음에 동사는 take place 발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안전점검이 개최될 것이다. 주호 동사 나왔어. 그럼 이 자리에는 주호 가면 안 되겠죠. 뭘 자리야 하고 봤더니 명사 있고 전명구 있죠. 그럼 이 자리에 뭐만 넣어주면 돼? 전치사만 넣어주면 되죠. ABC에 대해서 답은 전치사 형용사 오답 형용사 오답 맞죠? 형용사 오답 전치사 어디 있어? following 뭐 뭐 다음에라 뜻의 전치사 분사도 되지만 전치사로도 쓰입니다. following construction 공사 끝나고 난 후에 이런 뜻이죠. 전치사 시험에 잘 나오는 following 전치사의 위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 첫 번째 정답은 전치사 두 번째 정답은 역시 콩맞고 주호동사 나왔죠. 진짜 주호동사 그럼 이 앞에는 뭐가 와? 그랬을 때 best sales 하고 volume 까지가 명사네요. 이것도 전치사 아니야? 그랬을 때 보기에 전치사 없어요. 근데 투브 정서를 넣어봐요. 되나? 100% 답이지. 그럼 얘는 뭐예요? 그랬을 때 어치브의 목적어 그 이유는 어치브가 타동사니까 목적까지 대동해서 온 거죠. 그래서 뭘 달성해? 지금같이 최고의 판매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we must focus on 그랬으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quality와 publicity 홍보에 집중해야 된다. 말 되죠. 투브 정서 넣었을 때 해석 잘 되죠. 뭐 뭐하기 위하여. 그래서 답은 투브 정서. 세 번째 이건 쉬운 거네. 콤마 있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100% 접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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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접속사 아니야. once 아니면 all do once는 뭐 뭐한 후에 all do는 비록 뭐 뭐이지만 알아서 해석해서 논문은 답 나올 것이다. 맞죠? 문법적으로 접속사는 사실을 밝혀냈으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세 문제 풀어봤자면 세 문제의 정답이 다 달랐어요. 투브 정서. 정서가 정답 전치사가 정답 지금처럼 접속사가 정답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나와요. 시험장에 가면. 근데 이런 애들은 거의 매달 나온다고 보면 돼요. 접속사가 답인 케이스는 투브 정서가 정답인 경우는 일련에 두 번 나와요. 문장 체리 앞에 투브 정서 오는 경우는 그리고 전치사 잘 나올 것이다. due to because of 아까 얘기했던 것 있죠. 잘 나오고 여기서는 뭐가 답일까? 여기서는 once가 답이겠네요. 그죠? 프로젝트가 승인되고 난 후에 파이낸싱 자금 지원이 will be arranged 준비되어 질 것이다. 그러니까 문맥상 once가 정답 됐죠? 여기까지 제 1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